네, 그러면 정솔 이사님과 오늘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선유도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사권의 오피스텔인데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등이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이사님, 양평동 6가의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의 중심지는 이 여의도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위치했는데요. 바로 마곡이나 목동, 마포 상암 업무지구는 물론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업무지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양평동 6가의 경우 한강과 안양천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과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선유도공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개발 소식, 선유도역 일대 개발의 본격화인데요. 영두포구 양평동 5가 일대의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역세권 중심지로서의 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영두포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두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두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다양한 개발 호재로 통보한 임대 수요를 지닌 영두포구 양평동 6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영두포구 양평동 6가, 여기 출퇴근하기도 워낙 좋고요. 한강도 가까운 곳입니다.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앞으로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 오피스텔 개요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 영두포구 양평동 6가 오피스텔은요. 바로 인기 있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바로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전염면적 19.4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중공 2021년도 7월 중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관 사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전염면적 19.47제곱미터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입니다. 이미 사진을 보다시피 바로 옆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을 보면 오피스텔 촘촘이 있고 답답한 그런 동네 분위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쾌적하고 넓은 도로와 확 트인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주거 요소를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중공이 완료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내부를 보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인덕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사진을 보다시피 상당히 화이트의 밝은 개통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그런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즉 바로 풍부한 임대, 임차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풀옵션 제공으로 임차인지 편리성을 더욱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두포구 양평등 유가의 오피스텔입니다. 도심 속에 답답한 오피스텔, 그런 장면 떠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주도역 인근에 아주 주거환경 쾌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외부부터 일단 내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주도역 인근이 어떤 곳인가, 동네 환경 더 제대로 알아볼게요. 입지역 호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황금도선 바로 구호선입니다. 구호선 생각하시면 딱 어디 어디 가냐,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김포공항 마곡 일대를 지나가지고요. 그다음에 영두포일 때 여의도, 그다음에 동작을 지나서 강남 일대, 그다음에 잠실, 더 영지하여서 강동까지 넘어가는데요. 이 구호선 선주도역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황금도선 구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정거장만 바로 옆에 걸어서 운동사만 가는, 그 당선역 이용한다고 하면요. 2호선 통해서 또 강북과 강남의 업무지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5호선도 있기 때문에 이 9호선, 2호선, 2호선, 그다음에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두포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선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망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강병북로나 올림픽대로 바로 붙어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양하대교 건너가는 곳과 성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성산대교 건너편에 바로 안양천을 따라서 서부간선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동을 때 서부간선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서부간선 도로나 양하대교, 올림픽대로, 강병북로까지 이용하면 사통발달, 교통망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인프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다양한 인프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또 주거가 특색인 지역들도 있는데 이 영득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병원 등 풍부한 녹지와 함께 생활인프라가 누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대형마트들이 이미 인근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고양마트들도 바로 인근에 양평동 내에도 우리 외국계 유명한 브랜드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대형마트 바로 양평동에 있죠. 그런 대형마트들도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도 자치구 중에서 없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 중에서 마포 같은 경우는 백화점 없고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영득포는 반대로 백화점, 3대 백화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영득포역에 3대 백화점이 다 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플러스 녹지공간, 안양천과 선유도 공원을 걸어서 바로 운동 삼아서 바로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녹지와 생활인프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이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지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예초에 영득포 자체가 지역 자체가 워낙 입지 좋은 곳이 영득포이기 때문에 영득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 2부로 넘어가면 마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득포에 들어가 있는 여의도가 있죠. 그다음에 한강변을 따라 쭉 가면 중남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건너편 바로 목동. 목동에 좀만 더 가면 마곡이 있고 영득포 아래쪽 신길류타 왼쪽으로 가면 구로데이터 산지나 가산 데이터 산지 등 이런 업무지구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것 또한 많은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양평동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임차인들 상당수 분들 여의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여의도 업무지구 같은 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한 25분 정도면 여의도 도착할 수 있고 자전거 타거나 또는 버스 타고서 이동해도 상당히 가까울 정도로 여의도 바로 양평동 오른쪽 당산 지나면 바로 여의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가 상당히 가까운데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특화지구나 방송특화지구 등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여의도일 때 개발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또 파크원도 들어온 것처럼 다양한 업무 타원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수요 유동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 수요를 계속적으로 영득포 일대에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0 서울 플랜 바로 향후에 우리 호재를 좀 보면요. 2030년도 서울 플랜 9년 남았습니다. 영득포가 이제는 도심으로 승객합니다. 과거에 예전 조선시대 보면요. 한양도선이 다 있었죠. 한양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부선이 생기면서 철도가 생기면서 영득포가 서울의 제2의 그런 부도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70년대 영동 개발하면서 영득포 동쪽 바로 강남 개발하면서 3도심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영득포 여의도 권역 서남 생활권의 핵심 지역이 바로 영득포입니다. 외국계 부동산 투자하나 리치나 그런 데서 우리나라 서울 업무지일 때 3대 업무지 중에 하나를 영득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2대와 불리는 영득포 여의도 지역이 도심으로 승객한다. 바로 이상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득포의 가치 이상보다 더욱더 승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 내에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일부 지역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상업 지역과 중공업 지역인데 특히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예산업이 퇴출됩니다. 비수도권이나 해외로의 이전함에 따라서 이 과거에 공장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식산세센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아파트 산지가 들어오고 하고 개발이 되는데 특히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중공업 지역이. 그래서 보시면 성수동일 때 보면 상당한 그런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식산세센터나 쾌적한 그런 카페나 먹거리 등 이런 젊은 사람들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바뀌었는데 이런 성수동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바로 영두포입니다. 영두포 일대가 상당한 중공업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두포 중공업 지역 면적을 보면 영두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두포 일대 중공업 지역이 지식산세센터도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높은 고밀 개발로 진행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즉 영두포 과거에 낙후되어 있고 노화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두포 모습, 내년의 영두포 모습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호재를 꼭 눈여겨보셔야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두포 양평동일 때 바로 축소에서 양평동일 때 선유도역 지구단위 계획이 또 구역에 잡혀 있고요. 오른쪽 라인에는 당산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대가 현재 개발이 진행될 중에 있고 현재에도 지식산세센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식산세센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산세센터 들어오면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바로 임차수요 또는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치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저력 있는 양평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두포 재정비 구역이 개발 사업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두포 구역 일대도 고밀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선재분 일대나 쪽방총 일대 개발되는 거나 또는 집창총 일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삽입이 시작했고 영두포 시장은 이미 벌써 들어왔죠. 아크로타운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개발 사업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일 때는 프리미엄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왼쪽에 양평동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이제 9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남부일 때 양화대교일 때 성산대교일 때 상세 정체구원입니다. 특히 강북과 강남 차는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차가 많은 것에 대비했을 때 이동량이 많은 것에 비교했을 때 도로가 상당히 좀 좁은 상태에 있었는데 월드컵 대교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가산 도로 지하 사업도 또 개통이 됐습니다. 자 현재 신월여의 지하차도가 올 초에 개통이 됨에 따라서 분산량에 따라서 양평동일 때 직접적인 수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안양천 일대도 바로 양평동일 때다 보니까 서부가산 도로 지하 사업이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자 위에 이제 녹지 공간과 함께 상층부 일대 일부 일반 도로 이면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하 많은 차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예나 그런 식구한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평동일 때 더욱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완성이 됐다 보시면서 지금 양평동일 때 개발 사업 제가 구역별로 지금 양평 13구역 12구역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큰 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편하게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9호선 황금라인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업무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워낙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주변에 마트부터 백화점, 병원까지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으니까 생활하시기 좋겠죠. 그리고 슬리퍼 신고 슬슬 걸어가셔도 도달할 수 있는 한강과 정말 가까운 곳이라는 점도 참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주변에 월드컵 대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이런 대단한 개발 호재들이 일단 지난달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영등포의 큰 규모의 개발 계획들 그리고 선유도역, 당산역 일대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까지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영등포구 양평등유가의 오피스텔 이제 그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예상 임대가는 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실 투자금 5천만 원, 7천만 원 아닙니다. 바로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일 때 월 8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 이제 한 대출 일으킨다 하면 5천 6백 정도 실 투자하면 차익형 수동,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2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뭐 2년 뒤에 5% 인상률 적용한다 하면 뭐 천만 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바로 한 4년 뒤면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 호재를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정말 역과 가까운지 그리고 정말 내부 괜찮은지 건물 튼튼하게 지었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2천만 원 투자 영등포 일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일대일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